상 Let Dude 상 Let Dude 그러니까 하얀한 베이스 정신입니다. 저... 자침부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여기에 재수 왔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서는 안했었는데 정말 기분 좋고요. 최신의 부분들이 쇼크이스 정말 재미있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부탁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도전하게 만나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심으로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있습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영광이고 그것도 저희 한국이 아닌 태국에서 이렇게 모델로 쓸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스카피오 레텐베리 맛있잖아요. 한 번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는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아님은 우리에게 너무 고생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국의 아님은 우리의 아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요.